뭐 하려고? 이 노랑통닭 신제품 뭐 좋아하는 거네? 이 여기 후라이도 맛있지 그래서 뭐? 여기도 이제 시즈닝 뿌리는 게 나왔대요 좀 한 번에 대답할 수 없냐? 이 그럴까? 뿌리노랑 순살 2만 원 이제 순살도 2만 원이네 때머리 서민들이 키워준 치킨 시장에도 이제 서민이 못 먹게 생겼잖아 됐고 특징이 뭐야? 야채와 치즈의 환상적인 조합 야채? 치킨에 왜 그런 걸 넣었대? 이 그런 있게 말이오 튀긴 치킨을 먹는 것부터가 야채랑 거리가 한참 멀었는데 됐고 쓸데없는 소리 좀 들게 하지 말고 먹기나 해봐 알았어 치킨이오 치킨 맛은 어때? 단짠단짠에 바삭하지? 시즈닝 맛은? 짭짤한 맛에 치즈 살짝? 시즈닝은 많이 뿌려졌어? 적긴 않게 뿌려졌어 야채가 들어간 게 느껴져? 그냥은 야채가 발만 담근 거고 이 소스나 찍어 먹어야 야채 들어간 거 같네 그래서 또 사먹어? 안 먹어? 난 이 집은 후라이드가 맛있더라 또 사먹어? 예수는 다 맛있게 발맞이 적 sequel 저 kunna 심뜨ила 정말 잘하며 그거 누구예요? 그 다음 영상에서 시작된 가사 한글자막을 글쎄 자체가 롯데즈 글쎄 이제 손에 잠시 수정 한글자막을 지켜봐 두 번째 인데요 박사 여러분 잡 demek 박사 선endo 인사드리 자체가 여러분 이럴 것 ised 그러니까 앙 섬 카